1,200원이면 여기가 1,000원이고 그럼 이쯤이 800원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카카오는 이 241선을 이탈한 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 이장열 전라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6일 현재 시간은 2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49분 지나고 있어요 카카오 코드 문화 035720입니다 카카오에 대한 제가 시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가지 규제라든가 이 기업의 가치 시장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IPO 여러가지 부분들을 그동안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일단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규제가 생겼죠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문화발신 확장 뭐 그런 것보다는 금융에 대한 규제 카카오페이죠 우리가 핀테크 테크핀 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테크핀 기업으로서 금융 쪽으로 성장을 하면서 사업을 진출을 하면서 사업을 막 산업 생태계를 확장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장을 하고 있었죠 고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규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핀테크라는 산업이 생태계가 처음에는 이제 도입을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생태계를 구축을 하면서 생태계를 점점 몸짓을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성장을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더라 그러니까 니네 이런 규제를 지켜서 사업을 해 그래서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사업을 수정할 건 수정하고 법적인 부분들 테두리를 지키면서 진행을 하죠 그 전까지는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해볼까 이거 키워볼까 되네 이게 터지네 그러면 막 성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을 했는데 지금 규제를 하기 때문에 약간 이거 해볼까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게 안 되고 이제는 규제를 시켜야 되니까 이 사업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성장 성장을 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성장을 하는 속도가 성장은 이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지금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둔화가 되는 거죠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확연한 차이 고성장을 하다가 성장성이 둔화가 되는데 그래도 성장을 하긴 하죠 성장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도 성장을 하긴 하잖아요 속도가 좀 늘어나는 것 뿐이지 똑같은 여기서 100% 성장을 한다 이 100% 성장하는 기간이 늘어난 것 뿐이에요 기간이 일단은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사업을 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규제를 지켜 가지고 계도기간 질 테니까 수정을 다 해서 사업을 해라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냥 근데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죠 물론 시장성 요인들이 있죠 시장성 요인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기업의 규제가 나오다 보니까 당시에 제가 중국 규제가 나와 가지고 시장이 폭락을 하고 막 당시에 폭락할 때 이때 설명을 드렸던 게 라고 하는 것들이죠 중국에 좀 그런 것들이 미국도 규제를 한다 라고 하는 상황들이고 하니까 좀 이제 놀라 가지고 투매 형상들도 어느 정도 나왔다 라고 하는 것들 라는 시장성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일단 이런 금융 규제 페이 페이 이제 IPO 남았죠 페이 IPO로 설명을 드리면은 카카오 이전에 뭐 뱅크 IPO 할 때 카카오 뱅크를 봤을 때 카카오 뱅크를 투자를 하려면 이전에는 카카오에 투자를 했었어야 돼요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곧 카카오 뱅크가 카카오였죠 카카오가 카카오 뱅크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따로 같이 평가를 받아요 이게 100 이라고 하면 100 이라고 하면 카카오 뱅크가 100 이라고 하면은 20이 카카오가 차지했다 그러면 카카오가 IPO를 시장에 대한 평가를 따로 받잖아요 따로 받잖아요 따로 받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지분들이 카카오 뱅크가 떨어져 나간다 대신에 이게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 이 지분을 받는 여기 지분을 받아 가지고 실적이 나오면 실적이 배분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카카오에 대한 반영이 되긴 되겠죠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지주사다 라고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지분 카카오 뱅크 이 회사 이 회사에 대한 부분들이 지주사격 할인 디스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카카오 뱅크 하면은 좀 떨어졌었잖아요 뭐 이때 이때 카카오 뱅크 해 가지고 지분에 대한 주가 할인이 좀 있었잖아요 이걸 이제 페이로 보자 금융에 대한 부분의 규제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얘는 카카오톡으로 해 가지고 광고 광고 받아서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모기업이 있으면 자기업들이 이렇게 또 성장을 해 가지고 사업들 분할 시켜 가지고 얘는 카카오 택시 얘는 카카오 페이 뱅크 뭐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따로 이렇게 되고 있는 원래는 이게 이게 카카오 였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이게 근데 이거 ipo에서 또 떨어 나가서 시장 평가를 따로 받아 버리면은 불질해서 봐야죠 이제 여기서 끊기고 페이 뱅크 하면은 이 금융에 대한 규제 이것도 리스크가 감소가 된다 카카오가 이 리스크를 전부 다 짊어지지 않겠다 않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죠 이렇게 끊기니까 끊기니까 그렇다고 실적이 끊기는 건 아니니까 자 이게 뭐 디스카운트 지수사격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제가 있었다 근데 카카오페이의 ipo가 된다 그럼 이 디스카운트가 이 리스크가 카카오페이로 전이 된다 넘어간다 리스크도 같이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저평가냐 과도 과매도냐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것들 이슈가 되겠죠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자 이론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의 지금 주가 현재 위치를 보자 장기평선이잖아요 241선 241 주가 이동 평균선이잖아요 주가가 이동한 게 오래된 그 평균 가격대가 이 기업의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그렇다고 여기서 안 빠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이 카카오에 대한 주가 형성 우리 시장 가치 기업 가치라고 합니다 자 기업 가치 기업 가치랑 시장에 대한 가치는 틀려요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인데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가 얼마냐 이 프리미엄이 부과된 이 시장 가치라는 것 이게 주가 라는 거죠 주식시장에 대한 가치 자 기업 가치가 만약에 천원이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천원이다 여기에 프리미엄 플러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는다 로 할게요 프리미엄 기대감 이 200원 실망감이 200원 이 기업 가치가 천원일 때 프리미엄이 붙었던 게 1200원이죠 그 실망감이 붙이면 800원 이죠 자 그러면 1200원 에서 기업 가치가 천원일 때 800원이 된다 지금 이 기업 가치가 천원 이다 그러면 비쌀 때 프리미엄 받았을 때 1200원 그리고 저평가 구간 일때 800원 그럼 800원에 사가지고 1200원 팔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론적인 주가 가치에요 이론 이론 이론적인 가치 자 그럼 2000원이 이 구간이 어딜까요 2000원 구간이 여기 근데 여기서 더 빠지면 은 어딜까요 더 빠지면 대략적으로 기술적으로도 같이 융합을 해서 봤을 때 우리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을 참고해서 보는 거 잖아요 여기서 천원 이라고 하면 은 여기가 1200원이 되는 거고 여기가 800원 구간이 된다 800원 구간이 자 1200원이면 은 여기가 이쯤이 천원이 되고 전원이 이쯤이 되고 그럼 이쯤이 800원이 되겠네요 이 폭이다 라고 하면 이 폭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위아래 근데 지금까지 카카오는 241선을 이탈한 적은 없었어요 이 저평가를 받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이해 되죠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싼 건 아니다 그 싼 건 아니다 싼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카카오는 카카오는 지금까지 뭐 저평가를 받았던 적은 없었으니까 성장성 다시 주가가 본래로 해결하는 프리미엄 범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범위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 좀 이론적인 내용들도 있지만 이론과 뭐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실전에서 쓰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은 안목이 좀 넓어지시긴 하시겠죠 자 이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기업이 좋아요 안좋아요 사세요 파세요 막 이런 말씀 드리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카카오 현 상황들을 알면 투자 판단을 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보시라는 것들이 되겠죠 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단에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단 하시는 거에요 참고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2전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라이브 깜빡깜빡깜빡하려는데 밑에 2021년 무료수천 종목이 있습니다 기용자사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안내드리고 있는 것들이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여기 9월 28일 화요일 무료수천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볼게요 무료수천 종목 공지사항 반드시 읽어보시고 장전 같은 경우에서는 뉴욕증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요인들로 증시가 움직일 것인지 영향을 받을 것인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시 SH에너지화학 현재가 1,100원 1,500원 1,130원 혼절가 1,040원으로 대응하시고 9시 1분 이현재학 현재가 5,7,500원 1차 목표가 5,9,300원 혼절가 5,4,200원 그리고 9시 2분에 겐트로스 현재가 1,3,700원 1차 목표가 1,4,100원 그리고 혼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1차 목표가 달성을 한 종목들은 차트와 호가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들 수익을 냈고 어떤 종목들이 보여중인지 실시간으로 댓글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브리핑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종료가 되면 그날 추천드린 종목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이 날 수는 없지만 종목들 추천을 드린 것들을 보면 내 옷들도 이렇게 언제, 며칠,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무조건 전부 다 100% 수익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목표가 지켜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 되겠죠 수익이 상당히 잘 나기 때문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 주금셋기 있습니다 어떤 테마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셔가지고 여기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놀러 오세요 VIP 회원도 모집을 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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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